대전 방문의 해외 기념을 해서 대전 여지도 맥핀 대전이라고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는 아무래도 대전 문화와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전시인데요. 역사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퍼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나 문학 그리고 미술 그다음에 역사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전의 정체성을 제대로 밝혀내는 그런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대전 사람들이라는 섹션으로 구성을 했고요. 철도 대전 출발이라는 두 번째 섹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대전을 지형적으로 좀 살펴보는 대전 화려강산이라는 코너를 또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대전이 근대 도시이다 보니까 많은 근대 역사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전 도시 건축이라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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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시 건축이라는 코너입니다.